마태복음 10장 우리는 지난 석주 동안에 마태복음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슬기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들었죠 첫 점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모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에 앞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해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과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오죽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질서 아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언뜻 보기에는 두 개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어져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절대적인 관계였는가 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만큼이나 절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최고의 영광은 스승을 담는 겁니다 스승처럼 사는 것이고 스승을 담는 것이 제자들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부딪히시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경험하고 반대에 부딪혀요 스승이 그럴 진된 제자들이 그와 방불한 고난을 겪는 것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이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나눈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게 10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본문이 2절에서 눈에 띕니다 뭐냐면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성경에 여러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옥에서 그리고 보니까 요한이 지금 무슨 일로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연들이 사복음서에서 상세히 나오지만 오늘 시간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궁궐 스캔들이 벌어졌어요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와이프로 삼아요 희대의 부도독한 스캔들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천하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워낙 헤롯의 성격도 괴팍하고 독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슬픈 침묵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일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죠 우리가 물론 정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권 자본자들의 부도독한 면까지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정권이 부도독한 측면이 드러날 때는 선지자적인 입장과 가치관에서 꾸짖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시대를 책임진 교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맞지 않고 당신 아무리 왕이지만 그럴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밑보여져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떠보십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무슨 일인가 하면 바깥 소식을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물어다 들려주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보라 세상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살금살금 전달이 되는데 뭐가 이상해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기대와 메시아의 그림과는 뭐가 자꾸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상세한 표현이 없지만 누가는 두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누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내 심부름 좀 해다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조금 더 워딩을 주관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담아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예수께 3절이죠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춰서서 질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었길래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길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니까 표현이 특이해요 요한이 옥에서 누구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적 표현이죠 구약으로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 공적인 직무의 표현이에요 메시아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죠 헬라 말이죠 왜 예수라고 흔히 표현 안 했을까요? 여기에는 요한의 오해가 이미 기초된 겁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요한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운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오해의 근거가 되었던 그 이사야 예언을 한번 보자고요 35장 한번 보십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시며 보복하시며 뭐 하실 것이라 갚아줄 것이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억눌려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고 그들을 힘겹게 만들고 괴롭히던 모든 순종치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중요한 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을 보십시다 그때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상징으로서 어떤 일이 사인으로 벌어지는가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짖힐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그래서 질병에 묶여 있고 장애에 묶여 있던 자들을 계속 고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측면보다는 드디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임했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런 일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맹인 눈을 뜨게 만들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만들어서 그 혀를 풀어줘서 찬송하게 만들고 뛰지 못하던 자들은 사슴같이 뛰게 만들고 못 듣는 자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그리고 맨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그저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장애는 그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는 뭐예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이런 인식이 가득했던 때인데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치료하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정작 멸망과 심판과 보복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사제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또 65장을 넘겨볼까요?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갇혔어요? 누가 갇혔어요? 세례의원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뭐 잘못해서 묶인 것도 아니에요 불의에 한거하고 부도덕한 권력을 향해서 일가를 가하다가 지금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계속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이 너무 한가히 다니시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한시가 다급한데 초놈이 아까울 정도로 목숨이 점점 옥죄어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서 지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마태복음 3장 요한이 요단강가에 서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과 그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 했나 한번 봅시다 요한이 많은 파리샌들과 사주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나무뿌리에다가 나를 갖다 대고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절 11절 나는 너희로 회계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킨 거죠? 메시야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뭐로 불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과 불이 같이 표현이 되니까 불같은 성령 이렇게 오해를 독자들이 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할과 불의 역할을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건지고 구원하시는 역할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에요 불은 사르고 태우고 심판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가름의 역사가 불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긴박하고 임박했다 그 말이 이 메시지를 누가 했어요? 세례유안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유안이 지금 갇혀있지만 한켠 뭘 기대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이 다급함과 절박함과 이 위기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자기가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쓴 자의 고백처럼 놓여지지도 않고 풀어오질 희망도 기미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식은 뭐 병자 고쳐 다니고 화평해야 된다 자기의 지금 이 절박하고 긴박한 상태와 상황과는 너무 지금 속대발로 자꾸 예수님은 딴짓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요한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어긋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보세요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모두가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 소상공인, 또 우리 청년들, 특별히 믿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걸러낼 줄거리가 이 문제예요 요한의 절박함과 다급한 상황과 그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안 맞아요 이때만 과연 이런 간극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 이 오래고 지리한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게 거두어 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일터의 동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 조롱은 쏟아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우리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접근이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와 나의 긴급함과 나의 절실함이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액션에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이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요비 하나님을 향해 물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람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걸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상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론적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내가 다 죽게 됐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요베에게 여러 장에 걸쳐서 큰 질문을 하세요 요바 네 질문은 됐고 내가 너한테 몇 마디 묻자 이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에 궁창을 펼 때 너 어디 있었니? 대답 없죠 두 번째 바다의 길을 만들고 수많은 어종을 풀어 놓을 때 너 뭐 했니? 할 말 없죠 하늘에 궁창을 펼쳐놓고 해달별을 걸어 놓을 때 너 뭐 했니? 그제서야 요비 꺼내는 큰 회개 언어가 유명한 마디가 하나 있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베옵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지금 요한이나 제자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절실해요 그 죽겠음과 절실함과 어떤 긴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액션에 예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나로 말 미야마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아리송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어요 광야 그러면 이 광야라는 사회적 통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광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밖에 없는 바람 부는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이 광야 할 때는 누구나 공감하는 통념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창고 구절 하나 좀 보겠는데 사도행전 21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일이 아니냐 바울을 오해해서 천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해서 물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에 광야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그 시대 사람들은 썼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는 새로운 무브먼트의 출발지어 공간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종교적인 부패, 권력자본자들의 화려함, 백성들을 향한 능욕, 로마 정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력 그 밑에서 백성들은 숨 쉴 수도 없이 죽어라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 땅을 결성하고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꿈틀이라도 좀 하자 이래 주거나 전해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그 무브먼트를 어디로 가서 했는가 하면 동굴이 많이 놓여있는 광야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에세네파도 있었고 쿱란 공동체도 있었고 여러 지하조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브먼트의 최대 공약수로 이해되는 공간이 광야예요 거기에 세례의 요한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를 인용해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뭐하러 광야로 나갔냐? 뭘 보러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갑자기 갈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화폐를 얘기합니다 주화이 뭐냐면 그림 두 개를 좀 띄워주세요 독일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학자가 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도 인용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용이니까 맞겠죠? 책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갈대는 당시 유명한 인물들의 상징적인 식물이나 꽃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 갈대는 그 당시에 누구를 지칭한 식물인가 하면 헤롯입니다 그럼 보통 저기다가 원래대로라면 자기 얼굴을 그려넣어야 되는데 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징적인 식물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월계수 같은 관이 이렇게 갈대 그림이에요 갈대를 둘러넣은 거죠 가운데 티베리아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티베리아는 헤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왜 건설했는가 하면 황제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 도시 건설의 기념주화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제대로 월계수 월계수 잎을 그려놨어요 그 당시 조형물이니까 조잡은 해도 오늘처럼 정교하진 않아도 그래서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 벌어 나갔냐 그 뜻이에요 자 설명은 충분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본문을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보통 그 당시 사회적 이해로는 부드러운 옷은 권력자들의 옷을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이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절과 8절을 붙여 한번 이해를 가져보자고요 흔히 하는 말로 요즘처럼 표현하자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뭐 돈과 권력 때문에 나갔냐? 그거 찾으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예시를 드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놔요 이 얘기를 세례의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러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의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제자들이 물고 온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사람 보내가지고 괜히 그래서 좀 핀잔을 줘도 이상하지 않을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보통 극찬이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이 칭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맞아 보십시다 기록된 바 그리고는 성경을 하나 인용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말라기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좀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선자가 이언한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4장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4장을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말라기 시대는 선지자 엘리아가 이미 와서 골백번도 역사의 무대대로 사라졌을 시기예요 그런데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엘리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세례의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14절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오리라 한 엘리아가 바로 이 사람이라 누굴 가리키는 거죠? 요한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한 그 엘리아가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냐 하면 성경을 떠보십시다 예수님이 칭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의 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앞을 보십시다 두 가지로 세례의 요한을 칭찬했어요 선지자 중에 최고다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여인이 나온 자 중에 여기서 여인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의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대요 이야 요한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실까 지금 좁은 문맥으로는 엉뚱한 질문을 보내서 야단 맞아도 희원찮을 상황인데 그건 접어두세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역사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요한은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러면 구약은 누구까지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구약은 누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한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구약의 피니시라인은 요한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크다 말해도 뭐랄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요한은 신약을 뚫어놓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서 엘리사벳에게 의해서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중차대한 시대적 성경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구약을 끝내는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잉태의 소식을 듣고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요한을 잉태했던 먼 친척벌대는 엘리사벳을 먼저 찾아가서 그 6개월 먼저 잉태되었던 복중의 세례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중에서 뛰었어요 왜? 메시아가 지금 들어오시거든요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아기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성령이 충만해서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정도 칭찬 인색할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어요 11절 다시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다 됐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의의 손길 앞에 정상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숨이 멎어져야 돼요 아휴 마스크 쓴 것도 답답한데 숨까지 멎어라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여기 천국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마를 찾아보니까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말은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천국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두 번째 풀어야 될 해석적 과제가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슨 아기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맥에서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속에 이 해답이 감춰져 있어요 10장 40절을 보십시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제의 이름으로 선제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죠?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 눈에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허름한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어요 세상의 대우와 세상의 취급이 제자들 그룹에는 그냥 작은 자들이었어요 무같이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누구와 묶여 있어요 천국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이마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착 무엇이 창립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시 말해 여기 표현대로라면 작은 자들은 누구보다 위대하다 세례의 요한보다 크다 이 비교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내내 바라만 보던 사람하고 요한이 바라만 보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참수용을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라만 보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묶어서 가족 쌈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여지기에는 작게 보여져도 겨자씨처럼 보여져도 누구보다 낫다 그 말입니까? 세례의 요한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골백봉 고쳐도 세례의 요한보다는 낫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라보다가 끝난 사람과 그 바라보던 시체 안에서 묶여있는 자와 누가 훨씬 센 겁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표정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이 든든하다면 이렇게 험악한 광야와 같은 길을 가면서도 누가 툭툭 건드려도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양양하고 껌껌마다 뭐 시비에 말리고 시비에 걸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밴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까? 천국의 실체여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가 받을 진노를 그분은 받으시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지금 빨리 심판하시고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그러시지 지금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실 때입니까? 이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긴박함, 우리의 절실함이 그분의 사역이 기초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묶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던져버리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디딘 발자국은 고단한 발자국일 수밖에 없지만 앞서 걸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의 걸음을 따라 우리는 그 환란을, 그 고난을, 그 눈물을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노래가 되고 흥겨움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